오늘 즐거워 오셨나요? 안녕히 계십니까? 정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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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시연매자마어빵 오늘 이 태국께서의 기억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태국은 하루을 보면 그래서 생각 나서는 진짜 저희는 유년 전에 방송을 합니다 네, 그때는 외국에서, 아까 제가 한국에 대한 방송을 저와요 그때 이제 기사idamente BTS 그래서 우리는 같은 비교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지금까지 한국팔을 왕자 BTS 아이들에게도 이걸 맞춰가고 선생님이랑도 이제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제 생각에 남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너무 즐거운 기억만 가지고 이 Love Youself Tour는 끝이 나지만 Love Youself Tour는 계속 올라가서 고통점이 되기 때문에 또 새로 시작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제 생각은 다른 의미가 바로 시작되면 그래서 이 노래가 많이 맞춰서 고통점이 되기 때문에 저의 얘기가 빠른 마음을 가수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